여기 야자수 사이를 보고 칠갑니다 나이스 완전히 통과했어 오잘공니 오잘공니 와 너무 잘 썼다 오잘공 우여곡절 끝에 지금 헤리티즈홀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헤리티즈코스가 있고 나 여기 이홀이 훨씬 많아서 일단 평화로워 헤리티즈코스 1번 홀 누구 샷? 오 오빠 진짜 분노의 샷이야 나이스 굿잡 잘했습니다 우리 드라이프 먼저 오빠가 먼저 운전하네 오케이 불쌍! 소감이 어떻습니까? 여기 되게 쾌적하고 좋다 자 일본어 이재인님 차면서 기다려 괜찮아 있을 것 같아 안 보이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났어 안 났어 벙커 벙커 벙커라도 소리가 안 났나 보다 벙커라도 소리가 안 났나 보다 벙커 나는 분노에 못 맞았어 나 핑크인데 나 핑크 들어가야 되나? 들어가세요 오빠가 저기 또 거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 내린지도 몰랐어 어딨어? 여깄네 확실히 진행이 빠르다 150 이상 155 어? 랍땡 왜냐면 너무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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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프가 아주 러프했어 아주 거칠었어 오빠가 여기여기 오 열렸어 오빠 우리 같은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렛츠고 렛츠고 자 약간 그린 우측으로 떨어졌구요 나가야 되는거지? 그런거 같아 내 공원 어? 내 보름? 잘 쳐보세요 29 펑커를 넘게 되는 29 후벌 너무 잘 쳤다 춤락이 늘고 있어 좋아 와 오빠 아까보다 잘하는데? 가드댄서보다 잘하는데? 여기 되게 예쁘죠? 집질도 있고 봐 오 땡큐 펄펄 되게 길었다 오케이 주시나요? 땡큐 나이스! 나이스 파? 응 나이스 파 펄펄이 계속 훨씬 수월하다 신혜님 너무 좋은데? 진짜 귀엽다 우리 옛날 생각해서 노크를 듣던 괜히 도와주시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시내 자 화이트지 파바이브 파바이브 블랑크 왼쪽 구글에 왼쪽 구글에 2번 홀파이브 으쌰! 너 잘 쳤다 왜 이렇게 잘해 분노의 샤안 연속으로 분노가 오히려 갈댄 것 같은데 갑자기 샤안이 엄청 좋아졌어 그러니까 엄청 똑바로 멀리 간다 왼쪽 구글에 펑코다 펑코 펑코 자우디아라비아 자우디아라비아 펑코 펑코 어렵겠는데 저기서는 아이언트야 되나? 나는 가든에서 잘 맞았는데 이제 여기 헤리티드 오고 나서 잘 안맞네 빠공은 저기 잘 갔어 이제 뽕은 오버 넘어갔대 페디니스 이거 진짜 펴먹어 저기 있다 와 와 저거 어려운 거 아니야? 이렇게 쳐야 될 거 같지 않아? 야자수가 160cm이야 오빠 야자수 옆으로 쳐야 되지 그냥 이 사이 통과하면 돼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은데 통과를 할 수 있을까? 이렇게? 이대로 객트 했지? 오케이 여기 야자수 사이를 보고 칠 겁니다 이 야자수를 맞추면 용자 나이스 완전히 통과했어 완전히 통과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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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너무 좋다 130m? 아닌데? 어 롱홀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봐 쏘리 쏘리 아 이거 너무 예쁘다 화이팅 땅볼 어디 갔어? 저기 많이 갔어? 응 끝 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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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고 내공이 안 보여 내공이 안 보여 내공이 안 보여 나이스 너무 잘하셨다 와 나이스 너무 잘하셨다 너무잉인데 좀 넘어갔어 나이스 힘들어서 왜 힘들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잘하셨다 오잘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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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좋은 날씨가 날씨가 나간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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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상 띠르리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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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못찾지만 잘춰줘 웹사이트 퐁당 웹사이트 퐁당 그래도 잘. 많이 갔다. 나 덥다. 쓰리룩 노릴 수 있어. 나 옆사이즈는 피했어. 나 우동식 많이 갔네. 좋아? 아 약간 짧다. 아깝다. 타세요. 여기가 전반, 헤리티즈, 코스. 올리미안 버디. 세번째 샷. 나이스 온. 버디찬. 올라갔나? 나이스 온. 밑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? 그냥 세워놓고. 내가 먼저 차야되네. 버디버디잖아. 퍼팅? 퍼팅하게? 오오오 약간 길었어요. 그린 생각보다 잘 걸리는 것 같지 않아? 나도 계속 길어서 짧게 봐야겠어. 밑에서 오르막이 좀 있는 것 같아. 내가 내리막히고 내려갔거든. 자 버디 버트. 나이스 하. 짱 짱 그 약간 있어 저 끝에 있네 아 아까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썸버스 잠시만요 여기 하트 채워놨는데 여기다 재밌될거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렌지수가 지금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클로 시켜줄래 안녕 아까 지금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